미래시대를 대비하는 해밤영어교시의 중등교과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등영어 학습 목표는 초등영어를 기본으로 일상영어 이해 및 사유능력을 향상하고 외국 문화를 이해하여 언어로서의 영어도 섭렵하고 고등영어를 위한 영어 능력 배양이 목표입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중등영어 교과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데요. 목차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건강, 환경,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주제와 함께 듣고 말하고 읽고 필수 문법까지 모든 영역이 총집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단원의 내용을 흩어보며 학습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 유용해 보이는 내용,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메모하고 단원의 목표와 달성 계획을 작성해 보는 거죠. 시작뿐 아니라 단원 마무리하는 웹업에서도 학습 성과를 스스로 점검도 해봅니다. 중학교 2학년 2단원 보시면 Connecting with the world 주제부터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본격적인 학습 전에 웜업으로 사진 사파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주제에 대해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듣기 전에 목표 의사소통 기능이 포함된 질문을 보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활동으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듣기 활동 후에는 대답해 본 후에 내용 파악하고 추론해 보고 쓰기나 말하기 같은 다른 언어 기능과 연기하여 접목도 시켜봅니다. 그 다음은 Speak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목적에 맞게 짝과 함께 말해보거나 그룹으로 대화합니다. 모든 활동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집니다. My Speaking Portfolio는 실제적인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로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말해보고 단계적으로 확장 학습합니다. Mufa, Kedab, 다른 나라의 문화 또한 접해보고 본격적인 읽기 활동 전에 본문의 주제를 미리 확인해보고 주요 표현 연습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뒤이어 본문 학습이 나오는데 주제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랜슬레이션 앱으로 관심있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양이 만만치 않죠? 두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넘겨보니 다섯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리딩을 읽고 나서는 확인 학습 들어갑니다. 애프터 리딩 전체적인 내용 이해 확인하는 독후 활동으로 그래프 오그나이저 활동, 이해도 점검을 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라이팅 포트폴리오 쓰기 활동으로 주제와 연계하여 레슨에서 학습한 표현이나 문법을 활용하여 실용적 상황에 맞게 짧은 글을 써보면서 단계별로 발표하고 게시해보는 활동으로 실제 의사소통으로 확장하고 포트폴리오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보셨습니다.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모든 영역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학교 영어가 문법만 단어만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초등 대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등 때부터 총체적으로 영역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학생들에게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학생들의 꿈같기를 찾기 위해 진로체험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자유학년제 중간기말고사 안 봅니다. 학습에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라고 아예 중간기말고사를 이 기간 동안에는 폐지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안 보는데 공부하나요? 교과서 진도 나가기 때문에 수행평가 통해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지 평가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자유학년제 끝나면 다시 시험 보나요? 폐지되었던 중간기말평가가 다 부활하고요. 수행평가 또한 진행됩니다. 자유학년제는 학교마다 시행하는 학년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진행합니다. 학년제 끝나고 중이 올라가면 만나는 수행평가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도표를 이해해서 답을 0으로 쓰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있습니다. 조건도 몇 개인가요? 3개나 주죠? 3개 조건에 맞춰서 완벽한 문장을 적어야지만 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채점 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학년제 끝나고 만나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학습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중등 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초등과 동일하게 듣기 말하기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리딩은 초등 때보다 20에서 26%로 더 높은 실력을 요구하고 쓰기는 초등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등의 라이팅 성취 기준 보시면 거의 30%로 올라가기 때문에 학습 자체가 듣기 말하기 중심에서 점점 결과 중심의 학습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 때부터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법 영어교실 중등 과정은 초등 때와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고르게 학습하되 실제적 활용을 목표로 과정을 심화하고 말하고 쓰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 완성하기 위해 영역별 학습뿐 아니라 학교 내신 준비를 위한 시험 영어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3종 교과서 기출문제 및 최신 경향의 문제가 포함된 중등 문제은행으로 중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도 스마트하게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 실력에 딱 맞는 1대에 맞춤 문제로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유형 대비하고 틀린 문제만 싹 다 모아서 유사 문제도 풀어보면서 학생들은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문제 풀고 개념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1대의 중등 선생님입니다. 해법 영어에서는 시험 대비 및 영역별 학습으로 궁극적으로는 대입 영어의 기본을 중학교 3학년 전에 완성하게 되는데요. 대입은 크게 수능 위주로 가는 정시와 내신 면접 논술로 가는 수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수시 정시 비중 보시면 정시 비중이 훨씬 높죠. 그런데 2020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 보이시나요? 10명 중 8명은 수시로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정시 비중이 달라지죠. 40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수시도 정시도 둘 다 준비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럼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2020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시험지 보겠습니다. 총 몇 페이지인가요? 8페이지. 45문제를 70분 안에 소화해야 하고요. 그중에 17문제가 듣기평가고 28문제가 독해입니다. 17문제가 듣기라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법 영어에서는 매일 보고 듣고 받아 적고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듣기평가에도 굉장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주제 보시면 음악적 소리의 특성을 통한 음악의 속성에 대한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그리고 비연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EBS와 연계성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슬릭. 절대음악을 옹호한 대학 교수고요. 샤쿠아치는 일본의 전통악기 피리인데요.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가겠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해법에서는 다독 프로그램 다북스로 배경 지식까지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뮤지컬로 시작해서 어디서 문장인 끝이 나죠? 네 줄에 걸쳐서 한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이해하려면 어휘문법이 탄탄히 받쳐주고 독해 실력까지도 갖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시간 때문인데요. 60초에서 최대 90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지만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여러 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해석하는 직독직해 능력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 해법 아이들은 매일 훈련하는 직독직해로 이미 수능의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문제의 유형은 지문을 해석하고 빈칸을 추론해서 논리적으로 빠르게 사고해서 정답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논리적인 사고력이죠. 결국에 이 문제는 배경 지식도 있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논리적인 사고력까지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66%나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머님들 시험 문제 보시니까 확실히 아시겠죠? 고등학교 가면 늦습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해법 영어에서는 1대1 맞춤 학습으로 우리의 영어를 영역별로 중3 때까지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법 영어가 제시하는 우리의 영어 교육 방향 미래세를 대비하는 해법 중등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